지난해 말 한국의 인구 감소는 흑사병이 창고란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라는 미국 뉴욕타임즈의 칼럼은 국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자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꼽히는 중세 흑사병에 빗댄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만 명대에서 약 50년 뒤 3천만 명대로 100년 뒤에는 2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2025년엔 0.65명까지 하락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에 나서며 오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란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부명칭입니다. 저출생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하였습니다. 정치권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저출생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경제뿐 아니라 산업, 교육, 주택 등 전방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 전반의 촘촘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우 박진아입니다.